저번에 경험치 먹고 레벨업을 안했는데 지력 찍어주겠습니다 X 좋아요 저번에 여기서 껐었는데 제가 녹화 돌려보니까 아이템을 몇 개 안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깔끔하게 먹으러 갑니다 싹 다 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아 웹 진짜 예쁘다 근데 아 여기 무너진데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여기서 왜 죽은 거지 사람들? 얘 셋밖에 없는데? 왜 죽은 건지 나 진짜 너무 궁금하네 나 이 피웅덩이 들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왜 여기서 죽은 거지? 진짜 얘 때문에 죽은 거야? 마나 부족해서 마나 흡수하는 탈리스만을 깬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려갔었단 말이죠 다른 데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? 일단 고양이 혹시 절로 내려가는 건가? 그래야지 내가 아 근데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거 맞아? 어 다른 데 내려왔어요 전에는 절로 내려왔습니다 어 근데 내려와 보니까 저기서 올 때랑 똑같네 위치가? 여기로 왔거든 저기서도? 뭐지? 아 일로 가는 건가 보구나 아이고야 어어 어 아니 뭐야 이걸 못 먹었단 말이죠 오 아 좋은 거였네 나 이제 두 개씩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겠지 이제 내가 여기서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절로 갔단 말이죠 보이시죠 저기 항아리들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 아 저기 어떻게 가 아 점프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말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외로 가는 건가? 아 나 근데 물새낭격 스펙이 안 돼 쓸 스펙이 DAC 전외로 가는 건가? 물새낭격 곡검이었나요? 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나 영혼을 교환 안 했나봐 말레니야 아 그럼 쟤 어떻게 가냐? 쟤 뭐 갈 수가 없는데? 어떻게 가야 저게? 가고 싶어 너무 적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한가 봐 아 가졌다 어림도 없죠 낙템 안 입는 것도 용하네 에휴 정말 갈 방법이 없는데 저기 너무 높아 저기 아이템 있다 역시 안 먹은 게 있었구만 여기서 내가 방금 당했었는데 매복한 놈한테 누구냐 너구나 저 뚫고 때리는 것 봐 오 왜 위에서 내려와요 쟤땜에 도망가느라고 잘 파밍을 못 했단 말이에요 여기였구만 내용물이 된 살? 저런 게 왜 나와 적에게 던져 데미지를 입힌다? 어? 근력이랑 지력 보정이 있네 신비도 있고 뭐지? 진짜 다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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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거기 못 가던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? 아 나 그 가보고 싶은데 근데 뭔가 갈 수 있는 전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? 마법이나? 너무 멀어 아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잠깐만요 물새낭욕을 한번 가볼까? 할머니 혹시 교환 할머니 죽어있지만 교환은 됩니다 말레니아 이거 수도 의수도 아 기량 48이요? 일단 줘봐요 기량 48 너무 폭력적인데 아 초기화 해야되나 이러면은 저 아이템 먹기 위해서 일단 하자 그럼 오랜만에 여왕님 보러 가네 다시 태어날래요 48이라 그랬죠? 그냥 50 찍자 그러면은 이게 마법 속도도 늘려주거든요 50 찍어버리고 이제 신앙을 안 찍으면 되겠죠 그만큼 자 생명력 40 정신력 47 그리고 지구력 15 근력 16 기량 50 지력 80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버림 그러면은 지팡이도 바꿔야겠네 주광지를 못 끼죠 왕을 껴야겠다 왕을 와 검 진짜 길다 강화를 하러 가야 되네 또 의수도를 주력으로 쓰지 말고 지력 인센트가 된 무의가 있을텐데 강화된 걸로 창 한번 써볼까? 오랜만에 어 나 강화된 무기가 있네 이거 끼자 이러면은 이제 창이랑 지팡이 이거 이렇게 갈 겁니다 마술 기도 소비가 줄어든다 원이서 칼날 하자 이거 하면 체력이 주는 대신 이제 만화도 적게 드는 야 든든하다 만화 회복에 적게 들고 데미지 데미지 속도는 뺐습니다 기량을 찍으면 속도가 올라가서 강화하고 가자 10강 너도 강화! 불강 아인 검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자 다른 거랑 갈까? 마법도 좀 빼야 돼요 얘를 못쓰기 때문에 대형 망치 가겠습니다 가자 빠르게 돌파하자 창 찌르기로 그냥 창 찌르기 전에 거인 사냥이네? 좋아 좋아 강하구만 반불건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세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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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강이어도 괜찮구만 바로 내려가면 되겠네 그냥 어휴 맞다 너 있었지 어휴 깜짝이야 아이씨 거인 사냥이나 맞으라고 여전히 강력하구만 오 데미지 센데? 강하구만 막 엄청 약해지고 이러진 않네요 그것보다 만화가 되게 넉넉해졌어요 어 넉넉해 넉넉해 어 넉넉해 자 이제 건너갈 건데 건너가기 전에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걸로 건너갈 거예요 어 뭐야 왜 한 번밖에 안 써 어떻게 여러 번 쓰는 거였지? 기억을 잃었어 아 여러 번 클릭하면 되는 건가? 자 어 뭐해 너무 열받아나 위치가 좀 안 맞나? 갈 거 같은데? 점프한 상태로 전해가 돼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씨 아까 안 된 거 보니까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아 뭐지? 이게 아닌가? 아니 하하하하 하늘을 보면서 쓰면 더 잘 써질라나? 아 저거 왜 안 될 거 같지? 아 되게 아슬아슬하게 앉아서 너무 열봐도 하늘을 보면서 써보자 아니 뭐해 아니 뭐하냐고 잠깐만요 연습 좀 할게요 자 이 횃불을 기준으로 연습을 좀 해보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횃불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하늘을 보면서 빠르게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은데? 똑같은데? 하늘을 보나 어딜 보나 똑같은데?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면 거리는 될 거 같긴 하거든요 높이가 안 되는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이 두 번째 거 넘어갈 때 좀 떨어져요 얘가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든 똑같은 거 같아요 거리는 두 번째 텀이 있어서 두 번째 난격을 좀 빨리 뵐 수 있는 게 없나? 여기서 빨리 좀 빨리 안 되는 거 같아 빨리는 못 가는 거 같은 느낌이 한 번만 가보긴 하자 그래도 아 그럼 아예 좀 저기를 갈 때가 있어? 여기가 그나마 높긴 한데 높은 걸로 치면은? 여기랑 여기선 못 가겠지 거리가 그래서? 저긴 더 못 가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 말고는 거리가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아이템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갈 수는 없나요? 아이템을 놓을 방법은 없는 거야? 집을 걸어도 좀 줘봐 아 이 왕항아리 바닥에 못 내려나? 밟고 올라가게 아니 높이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? 어 한번 해봐? 이 높이라면 한번 해볼까? 안 될 거 같긴 한데 안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저긴 어차피 안 되니까 아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덜 가는 거 같지 전보다 혹시 너프 됐나? 유튜브에서 이걸로 막 넘어가는 영상들 있던데 그것 때문에 너프 됐나? 이렇게 좀 덜 가는 거 같지 엄청 멀리 갔던 거 같은데 좀 빠르고 피피해서 사기라서 좀 너프했나? 일단 뭐 나중에 가는 방법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넵으로 두겠습니다 뭐 좀 초기화까지 했는데 아깝게 됐네요 해제 그러면은 갈 곳이 갈 곳이 여기랑 여긴데 일단은 뭐 여기를 갈까요? 제가 게임을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깝죠 여기가? 가보자 어 좀 어둡네? 사람이 되게 많다 어? 여기 길이 좀 긴데? 이쪽으로? 어? 지금 뭐야? 길이 있어